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 아이콘의 래퍼 바비입니다 한국 최대의 음악 레이블인 YG와 중국 최대의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QQ뮤직이 바로 오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QQ뮤직이 10주년 서비스 개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중국 팬 여러분들도 닌전함, 닌전함 중국 팬 여러분들도 QQ뮤직을 통해 저희 음악을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